한 번에 전방으로 길게 가슴으로 살짝 돌려왔어요. 이동현입니다. 스콜 1대0 대전화국 철도가 앞서갑니다. 지금은 이동현의 마무리도 워낙 침착했지만요. 직전에 송수영 선수로 보여지거든요. 송수영이 돌아서면서 가슴으로 한 번에 수비수를 달고 패스를 내어줬기 때문에 공간 쪽에서 이동현의 침착한 마무리까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앞서 남윤성에서의 위원과 제가 오늘 이동현 선수의 활동량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 패스였어요. 네 그렇죠. 또 최근에 대전에서 흐름이 좋았던 김승우에게서 패스가 시작이 됐고요. 이동현은 직전 장면도 오른쪽 측면에 있었는데 마무리는 또 왜?